잠은 육체를 쉬게 하고, 명상은 정신을 쉬게 한다. 낮과 밤이 있듯,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에너지의 발산과 수렴, 방전과 충전은 너무도 중요한 자연의 사이클. 발산, 방전만 있는 현대문명에서 수렴과 충전의 잠과 명상은 너무도 중요한 건강의 길. 뇌가 쉬어야 한다. 장담하건대, 명상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세상이다. 실바람 이박스였습니다.